첫 번째 주인공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입니다. 윤희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행사에서 북한 체제 옹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도사 발언인데요. 솔직히 제가 읽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귀로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남조선 괴뢰였죠. 이런 얘기를 추도사 발언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요. 전재수 의원님. 솔직히 만약에 전재수 의원님이 여기 가실 일도 없겠지만 이런 행사에 초대해서 만약에 이런 추도사를 들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민단하고 조총련이 오전 후에 행사를 했거든요. 동시에 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민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행사를 갈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민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저게 조총련 행사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막 다반사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안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저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퇴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다만 마치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조총련과 함께 손을 잡고 저기 가서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그럴 의도였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처음 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정말로 유언비어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집단 학살을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그 진상규명, 사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무슨 국가 전복 세력이다, 반체제 세력이다 이렇게 윤 의원을 몰아가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의원들도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걸 읽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추도사에 나왔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계속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요? 우리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다섯 분 모두 만약에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 그 현장에 본인들이 있었다면 저는 항의하고 박차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저 행사를 간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최초에 국회에 제출했던 일정 자체에 무슨 간도, 도쿄 이런 북한식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려고 했던 학교 자체가 북한학교, 김일성 학교라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 저기 초청에 응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결위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을 분명히 위반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과태료 부과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미향 의원이 이걸 비판한 저희 당 의원들을 고발을 했거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윤미향 의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어떤 비용으로 저기를 갖고 그다음에 왜 거기에 앉아 있었으며 우리 일본 대사관 그리고 민당이 주최한 행사에는 안 가고 저 행사만 이렇게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저는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윤미향 의원 자체가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반체제 집단이 아니라 조총련은 분명히 이적단체 맞잖아요.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단체잖아요. 왜 그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저렇게 7분여 이상 동안 남조선은 괴뢰도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 있어야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윤 의원이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건 거죠. 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을 비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광민국 이용태용호 의원. 윤미향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종북몰이를 멈춰라. 수구 언론 정치 공작 왜곡 보도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벼룩도 낱작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모욕감을 준 윤 의원이야말로 고소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윤 의원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윤 의원이 이 문제 삼은 발언들을 봤을 때 명예훼손 모욕 혐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이용 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느냐.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고요. 강민국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기의 사리사육을 채우는 데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태용호 의원은 윤미향은 반인권유린 행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발언이 되는가에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문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허위 사실인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는 건데 뭐 그냥 분노 유발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적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컨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이다. 이런 거는 사실인가? 그런데 사실은 아닐 테니까 허위 사실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여기 전재수 의원님도 계시고 박정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본인이 처신과 언행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남조선 괴뢰도당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묵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저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북한 사람 얼마나 저기 그하기 좋겠습니까? 조 총영 인사가 남한 국회의원 앞에서 저 남조선은 괴뢰도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그냥 가만히 그냥 두꺼만 앉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적반하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